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윤영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영준입니다. 한국에서 왔습니다. 지금 제가 살아있는 자카르타에서 왔습니다. 한국에서 읽어보세요? 안녕하세요. 수다다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아, 다우 사랑해요. 오케이. 첫번째, 크리스틴이 항상 다우입니다. 축복해요. 축복해요. 이 아르티냐? 또한 몸볼까티. 원래 살린 길이 가난, 또한 몸볼까티. 축복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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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틴. 이탈리코레아. 좋아 드라마 코레아? 좋아 K-pop? 예. 야, 칼라오 몸볶이 채널, 유튜브 CGN. 비싸. 논턴 드라마 코레아, 로하니. 드라마 코레아, 크리스틴. 그리고 케이크팝, 로하니. 루하니. 아이들, 아이들, 로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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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하니.